2022년 2월 28일 위험한 방문 3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에 거짓말 무슨 소리야? 잠깐만.. 지금 벗기 곱게 여기다 하나 둘 셋 눌러 뭔 소리야? 바이콜 테스트 저기요 계십니까? 와.. 나 안에가.. 싸늘하다.. 계십니까? 저.. 다시 왔습니다 저 다시 왔는데.. 제가 그냥 온게 아니라 뭐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잠깐만 제가.. 준비하고 왔으니까 제가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 좀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되니까 제가 방송을 잠깐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와 미치겠다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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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과자 좋아하세요?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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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닌가? 뭐야?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? 깜짝이야 잠깐만 어디야? 어디에요? 어디에요? 거기? 어? 뭐야? 아니 그냥 우리.. 제가.. 잠깐만요 우리.. 아..잠깐만.. 예..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음식 좀 마저 차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.. 음식 먹고 얘기에요 예..예.. 감사합니다 제가 음식을 마저 차려드릴게요 잠시만.. 잠깐.. 쉿.. 아..잠깐만.. 잠시만.. 잠시만.. 아..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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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어? 무슨 소리야? 먹을래? 먹을래? 잠깐만 방금 먹을래? 잠깐만 무슨 소리야? 왕장이요..잠깐만요 너무..잠깐만.. 잠깐만요.. 예..술 드십시오 뭔 소리야? 잠시만요 어디 계신데요?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술은 얼마인지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데요? 술은 얼마인지 드리겠습니다 술은 얼마인지 드리기 귀 seus 아니였는데 잠시만요 술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술을 부어서 발견이 부서다가 고호하는 말을 잠시만..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. 잠시만.. 누르지 마.. 누르지 마.. 누르지 마.. 누르지 마.. 하지마.. 이제 눈을 눈치면.. 억.. 으음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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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있는데.. 으응... 왜 괜찮지? 왜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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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는.. 여기서 그 숫자가 나아보고 퍼리투투퍼리 퍼리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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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zu 좀 좋은데? 왜이래? 안갈래..잠깐만.. 웃어.. 웃어..? 웃어..? 웃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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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봐.. 나와 당장 둘 다 쳐다보고.. 잠깐만.. 양쪽.. 양쪽으로.. 둘 다 쳐다보고 싶어.. 혹시 보았증을 했지만.. 방안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엄청 막 펄펄 끓을 정도로.. 방안이 펄펄 끓어여.. 방안이 펄펄 끓어여.. 펄펄 끓어여.. 우와.. 미치겠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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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